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손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고혈압의 정의의 원인, 증상, 합병증,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고혈압의 정의 고혈압은 혈액이 동맥을 통해 흐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압은 두 가지 수치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수축기 혈압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동맥으로 보낼 때의 최고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완기 혈압으로 심장이 이완하여 혈액을 채울 때의 최저 압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0에 80mmHg에서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2. 정상 혈압 범위 및 고혈압 분류 정상적인 혈압 범위와 고혈압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mmHg 이하 고혈압 전단계는 120에서 139에 80에서 89mmHg 1단계 고혈압은 140에서 159에 90에서 99mmHg 2단계 고혈압은 160에 100mmHg 이상입니다. 3. 고혈압의 원인 고혈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 과도한 소금 섭취, 과체중,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등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기타 요인 나이 특정 질병인 신장질환, 당뇨병 등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혈압의 증상 고혈압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심각해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시야장애, 가슴통증, 호흡곤란, 코피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5. 고혈압의 합병증 고혈압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고혈압은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동경색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뇌졸중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신장병 고혈압은 신장기능을 손상시키고 만상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질환 고혈압은 막막증, 시력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맥류 고혈압은 동맥벽을 약화시켜 동맥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6.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 방법 고혈압은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1.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추천됩니다. 이 건강한 식단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고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육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섬유질 식단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구기 ASH 식단 고혈압 관리에 특화된 식단으로 저지방 유제품,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을 포함합니다. 3.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금연을 통해 혈압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잔 이하의 음주를 권장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요가, 명상, 심호흡 등의 이완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6. 정기적인 혈압 측정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하여 자가 측정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고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혈압 관리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등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입채소 시금치, 케일 등은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 귀리, 현미 등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등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8. 고혈압 치료 고혈압이 진단되면 생활습관 개선 외에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고혈압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약물 치료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고혈압 약물로는 에이스 억제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인효제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로 적절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꾸준한 관리와 주의를 통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혈압관리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유익한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